경북 내륙에 한파특보가 내린 가운데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영하 6.7도, 구미 영하 7.2도, 안동 영하 12.7도, 청송 영하 15.3도, 포항 영하 7도를 기록했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대구 5도 등 1도에서 6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추위가 잠시 누그러졌다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대구 경북 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람도 강하다며 산불 등의 화재 주의를 부탁했습니다.